그럼 내 프로젝트를 알리려면 알림 신청자 수 1,000명을 모으려면 광고비를 대체 얼마를 써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목표와 광고비 전략을 단순히 비용 관점에서만 계획을 하시면 광고를 운영하신 후에도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알림 신청자 수가 모이게 된 건지 그리고 더 모으려면 어떻게 후속 광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를 계획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결국 나중에도 계획 없는 광고비만 지출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효과적인 광고비 지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광고비를 써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보다 1,000명의 알림 신청자 수를 확보하려면 최소 몇 번 서포터에게 노출되어야 보여져야 하는 걸까를 계획하고 목표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메이커님이 목표로 하신 알림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최소 몇 번의 노출과 몇 번의 클릭을 확보하셔야 하며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지를 계산 서식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1,000명의 알림 신청자 수를 광고를 통해 획득하기를 목표하신다면 CTR, CVR, CPM 이 세 가지 지표로 메이커님이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클릭률 3%, 전환율 22%, 1,000회당 노출비용 CPM 2만 5,000원은 현재 와디지의 전체 평균 데이터 지표예요. 알림 신청자 수를 목표로 라이브 하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최소로 확보로 필요한 클릭수와 노출수 그리고 필요 예산을 순서대로 계산해볼 텐데요. 먼저 최소 몇 번의 클릭을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3개 지표만 있으면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목표 알림 신청자 수 나누기 그리고 전환율을 계산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로 보자면 1,000 나누기 2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4,545번의 광고 클릭을 받아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 이 클릭을 확보하려면 메타에 최소 몇 번의 노출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1번에서 계산한 클릭수를 평균 클릭률에 나눠주시면 돼요. 결국은 4,545회 나누기 클릭률 3%를 계산하시게 되면 최소 확보하셔야 되는 메타 광고 안에서의 노출수는 15만 회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알림 신청자 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15만 회 이상의 노출수를 확보하려면 얼마의 광고 예산이 최소한 필요할지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먼저 1,000회당 노출 비용의 두 번째로 계산하셨던 노출수를 곱해줍니다. 그 이후에 역산을 위해서 1,000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은 2만 5천 곱하기 15만 회 그리고 나누기 1,000을 계산하셨을 때 메이커님께서 1,000명의 알림 신청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에서 최소한의 사용하셔야 되는 광고 캠페인 예산은 370만 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참고해주실 부분은 최소 노출수, 클릭수 그리고 최소 필요 예산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광고 라이브 후에 메이커님이 직접 세팅하신 광고에 CTR, CVR, CPM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필요한 노출수와 예산을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응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을 GI vragen Greater flow 감사합니다.